안녕하십니까 여쭤봤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명지입니다. 지금 보셨는 분이 있겠지만 보셨다면 또 분이 많이 되십시오. 안녕하세요. 박보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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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요.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 굉장히 속속이 되셨습니다. 혹시 저희들과 함께 추천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영화가 여러분들에게 소소한 문의를 드렸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함께 하실지 못했지만 저희 고생들이 하늘로 함께 해주고 계신 대신 감사드립니다. 이제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주말인데 마무리 저 영화 함께 마무리 함께 해주고 계시겠습니다. 함께 조심하시고요. 다시 한 번 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 대표의 여제 진경입니다. 어떻게 재밌게 보셨을까요? 네. 네. 한번 더 보실 수 있어요? 네. 네. 이번 시즌한테 추천할 수 있을 수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정기영입니다. 네. 라고 하고 있죠. 비도 오는데 혹시 무대 이사 때문에 많이 오신 건가요? 아니면 모르고 오신 분들 일부러? 모르고 왔어요. zess. 정말 순수하게 중요하다 드립니다. 예. 특히 도령의한 팬분들이 10번씩 봐주세요. 네. 네. 즐겁게 보신 분들은 이제 숨은 좀 많이 내리시고요. 남은 일요일 행복하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영화 제주지 유속한 주영진 분들에게 많은 유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미있지만 인터뷰에 놀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쁘다. 예쁘다.